지금까지 패러글라이딩 어제 거 정산하셨고요. 오늘 시도했던 헬리스키 비용은 물론 앞으로 입술 미슐랭 식사까지 모든 정산을 걸고 게임을 하겠습니다. 이거까지 걸리면 난 진짜 이건. 이게 세. 이거 100단이에요. 이거 100 넘어 무조건 넘어 200 넘어. 너무 비싼데.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끼리 룰렛을 돌리실 거예요. 저희가 8칸 룰렛을 드릴 겁니다. 8칸? 이제 그것을 여러분들의 룰로. 저희가 아까 전에 잠시 저희끼리 문과 얘기를 많이 했는데 한 30까지 나왔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지금 학생들이 아무래도 여기. 온라인 탈수 대차 게임 안 했었는데. 호텔에 저희가 방에 틀린 그림 특히를 방에 어떤 물건이나 배치나 여러 가지 상황으로 몇 초 안에 달라진 걸 찾아낸다는 거. 룰은 1분입니다. 1분 동안 바꾸고 그다음에 1분 동안 맞추기입니다. 그럼 뭐. 5군데 잡기 할까요? 그리고 이번에는 뭐 이 삼총사들 이 삼총사들 아니요 그렇게 하고 싶지 않습니다. 그럼 왜? 남성팀 대 여성팀 아무래도. 그래 그래. 옛날 가지고 오락기는. 그래 가지고 오락기는. 잠깐만 우리 셋 다 기억력이 좋지가 않아. 그래서 이 게임을 만드는 거야. 그래서 저 이렇게 얘기하는 것 같아서 내가 싫다고 그런 거야. 어차피 우리 둘이 같이 졌잖아. 그리고 우리. 야 무슨 말표현이 그래. 무슨 말표현이 그래. 무슨 말표현이 그래. 뭐해. 룸메이트야 룸메이트야. 그냥 룸메이트라 그래. 더 친해져 보이잖아 괜히. 자 그럼 3대3 게임을 하시길. 하시고. 재밌잖아. 그래도 집이 약간 남자생 여자생 옛날 그 느낌도 나고 그래. 아아. 슈트코예래. 슈트코예래. 맞네. 나 성준. 나 성준. 나 신단다 신단다. 나 이해임. 저 홍경이 형. 홍경이 형. 홍경이 형 신나다. 홍경이 형. 홍경이 형. 홍경이 형? 홍경이 형? 야 이거 갑자기 경연인데. 제니. 나 이재니. 어 제니. 안녕. 가자. 오케이 자. 먼저 바꾸세요. 네 먼저 하세요. 우리 게임을 할까요? 같이 가자.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